1. 2. 2. 1. 3. 꺼지 않아요? 5. 5. 5. 6. 근데 왜 이렇게 갖다 해주시겠어요 matc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나랑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잘 안되는거에요! 너무 예쁘다! 안녕 여러분! 아리아에서 엑스입니다. 역시 우리 오늘의 시간을 가진다 오늘의 삶은 여행을 가진다 오늘 우리는 순촌 전란함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촌은 순촌은 모든 세계에서 5명의 top 5명입니다. 이제 마트 플랫스에서 살펴볼까요? 게헤이티스토어, follow me! 안녕하세요! 어디예요? 여기는 순천만 에코뮤지엄입니다. 순천만 에코뮤지엄 순천만 자연생 대관 여러분이 저의 보고 있는지 순천만 에코뮤지엄 아시아 유니스코 순천만 에코뮤지엄 순천만 에코뮤지엄 순천만 2021년에 지금 가게 된 순천만 에코뮤지엄 순천만 에코뮤지엄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뵈에 왔습니다. 바이바이! 또 다른 곳에 왔습니다. 진짜 귀엽다. 바이바이! 하이바이! 이곳에 있는 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이곳에 있는 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스럽게 수정과 하얀다. 이제 여기다. 이제 우리 모두가 오면, 지금 우리가 우리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더 경험한 곳에서 진천의 물을 마셔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즐기면 돼요?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아가씨는. 왜요? 이게 뻘이 상당히 빠져요. 그리고 찰려가지고 몸에 짝짝 달아붙어. 제작했어요? 열심히 한 번 해볼게요. 네. Ta-da! Hello, this is Aria and this is my runway. How is my fashion today? 멋있죠? I'm gonna go and take over this place and put my flag over there and teach you guys how to do this right and I'm gonna come out as a pro. So, watch me and follow me. So, watch me and follow me. I can do this. I can do this. Woo! Ah! 내려가요! 어떡해요!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 it. 어떡해. Help me! Help me! 어머니! 아무도 없나? 와 진짜 신기하다! 잘 돼!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벌베! 벌베요? 벌베! 벌베! 이거 이렇게 어떻게 다요? 이렇게 한 발을 이렇게 한 왼발을 이렇게 꿇고 오른발로 밀어야 돼 오 진짜요? 이제 오른발로 밀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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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되네요! 재밌지! 어쩜 할 수 있어! 이렇게 딱 오면 힘이 나잖아! 그래서 저 오면 더 빠질지! 와우! 재밌어요! 저 다녀갈게요! 으아악! 와악! 어머니, 이제 제가 감 잡았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랑 레이싱 할래요? 네. 시작! 이거 안 했네. 저도 갈 수 있는데. 이거 대문인데? 못 하겠어요.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다 같이 났는지 애교 못하고 그랬냐. 저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바로 나와요? 우리 칠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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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이건 제 첫째 월요일에 맞춰서 이 자식을 사는 것 같아요. 왜 맞춰? 형. 없는데요. 없어요. 그렇지? 어 없는 것 같은데요? 받았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 첫째 크랍이예요! 그리고 이걸 졌어요! 여기 봐봐! 여기 아가들 살처럼 얼마나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게 이걸로 머리 너무 부드러워서 이 머드팩도 해 이렇게 나 해줄까? 얼마나 좋아 어머니 피부 너무 좋아요 이제 연예인 걸그룹 멤버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좋아라 혹시 우리 체리 그룹 액션으로 들어오고 싶나요? 들어가면 좋지 김장님 어때요? 뉴 멤버 좋죠? 레디 액션 아 대박 너무 좋다 순천 개설 많이 옵니다 게 헬스 있어 포롱 미 에라 고마워 에라 고마워 물을 이렇게 끓여 올리는 건데 아 진짜요? 이렇게 마중물을 부어서 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아 네 오오오 물이 쫄네요 오오오 완전 깨끗하게 나와요 이 청소골의 맑은 물이 순천 맛까지 흘러서 흘러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면 저도 순천까지 가서 갯발맛 보고 싶어요 순천의 맛을 먹고 싶어요 순천의 맛을 먹고 싶어요 순천의 맛을 먹고 싶어요 순천의 맛을 먹고 싶어요 칠게 린장 오 아까 제가 칠게 잡았는데요? 와 이거 칠게 장 칠게 장이요? 네 칠게 장에다가 제육고구를 싸서 먹으면 됩니다 아 진짜요? 자 좀 짜게 갈텐데 어떤 맛은? 조금만 먹어볼까요? 무슨 맛인지 와우 I just tried the 칠게 장 which is crab sauce made with grinded crab so it's basically crab based mixed with some other sauces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졸라도 사토리를 어떻게 해요? 졸라도 사토리? 네 겁나 맛있어 맛있어 브로이 한 번 더요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브로이 뭐 맞아 맞아 잘하네 겁나 맛있어 브로이 guys this is the real deal this is the real deal guys this is the real deal this is the real deal guys 칠게 뭐 이렇게 유명한 것도 많지만 네 더 마지막으로 유명한 게 뭐예요? 순천만의 노을 석양 끝내줘요 진짜요? 저 진짜 보고 싶어요 네 진짜 빨리 가야겠어요 okay heritage store follow me let's go so I'm finally at my final destination this is the golden attraction of Suncheon I heard that even Korean people don't really know about this place it's like a hidden gem you can see the best sunset over here moves with me where I roam it's in every dream I make my own I'm never alone today was a trip to learn to enjoy and to taste Suncheon Korea hope you guys had as much fun as I did and whenever you come here please visit all these places Kheri Taster follow me every day every day we'll be you